46적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가는 딱 2절로 되어있죠. 1장 12절하고 13절 이게 그리고 예수께서 들짐을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험을 들었다. 이게 간단하게 딱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마태를 보세요. 마태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1일 금식하시니 시당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송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널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심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타나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부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시종을 도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의 시험 짤막한 이야기를 마태는 굉장히 확장을 시켰죠. 그렇죠? 루가도 마찬가지예요. 루가 4장 6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 광마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작하였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이 돌돌아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산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대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검사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어피를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과 경배하고 부분만을 숨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삼을 이끌고 가서 성경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선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하실 것이다 하였다. 또한 그들이 손도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니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께서 떠나 있었다. 여러분 마태하고 누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일단 마태는 시험하는 자로서 물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 시험하는 자가 악마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누가는 3절에 그냥 처음부터 악마 데블로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아 빵이 데려가 이건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바뀌죠. 이게 바뀌죠. 여러분 마태복음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를 보고 뛰어내려라. 마태는 하고 누가는 이걸 바꿔버리죠.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가 세 번째 있던 시험을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걸 세 번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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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공이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시험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어떤 부분이 떠올라요? 욕기 보면은 욕기 보면은 이제 시험하는 그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제 내가 시험하겠다고 해서 욕을 시험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마태에는 이제 나오죠.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보면은 이 마귀나 이런 악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죠? 특히 이제 마가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귀신 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꾸로 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마태복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냥 악마는 그냥 떠나가고 그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둘째랑 셋째가 이게 바뀌거든요. 순서가 바뀌는데 뭐 순서가 바뀌어서 무슨 차이가 생기나요? 일단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어떤 그 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천사들이 천사들이 그를 이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누가가 이제 13절에 이걸 마태에서 두 번째 했던 거 세 번째 놓고 이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서 시험이 이제 끝나는 구도로 딱 가니까 누가는 좀 더 좀 더 매끈하죠. 그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떤 시험하는 그 시험을 뒤에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시험이 이제 끝나고 악마가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가 시험을 이기는 어떤 이런 시험을 왜냐하면 주너의 하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 하고 예수가 시험이 끝나는 것을 문학도 연결시킨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복음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시험이 기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험기사는 이제 우리가 Q 문서에도 포함된다고 해요. 시험이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Q는 Q보금서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야기 다마 근데 이제 시험은 예수님의 어떤 다마 어록을 중심하는데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록도나 아주 어떤 약간 사건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Q로 학대화들이 집어넣습니다. 자 혹시 예수님의 시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자 40이란 것은 의미가 많죠? 여러분 40이란 뭐가 떠올라요? 네? 소미용 사모님 이게 40이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것도 떠오르고 40전 시험 봐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그것도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40이란 숫자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아론하고 정탐권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년이란 어떤 숫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한 그 주체가 누구죠? 마가도 성령이죠. 마가보 1장 10이죠. 성령이고 마태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누가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자 그러면 그리고 마가는 성령이 예수 광야로 내보내셨죠.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어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사실 언제 나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순서로 가는데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스피릿 홀리스피릿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그마 된 교리로서 성령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개념이 좀 더 가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마가에서는 마가에서는 광야 광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은 그거 유비가 되고 그 다음에 마가에서는 광야에 계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을 간단하게 딱 끝나죠. 그리고 이제 SQL 전체증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시험을 받았지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마테나 누간을 확장해서 세 가지 시험을 집어넣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가 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테와 누가가 확장시켰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에 의하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그 내블이나 악마나 이런 식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좀 이렇게 마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험을 대충 봤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했을 때 마테는 사람이 빵만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함을 모든 것을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테는 바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영적으로 바꿔요. 누가는 그냥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끝내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산상수음 같은 데 보면 마테하고 누가가 마테고 오자 한번 보세요. 오자 1절 보면 오자 1절 오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구자들도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죠.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6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누가 보고 평지 설교로 바꾸는데 21절 보세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누가 보고 마테의 산상설교를 평지 설교로 바꾸고 좀 더 압축을 시켜요. 좀 더 한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지금 보금은 자를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오실 것이며 자 누가 보금은 마테랑 가장 큰 게 뭐가 달라요? 마테는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뭘로 한정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는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테는 어떻게 보면 마테 공동체는 마테 교회 내에는 부자도 있고 부자 좀 더 부여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다는 부자들에게도 만약에 부자들이 얘기해보세요. 너희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부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 받아줄 수 있죠. 근데 누가는 아니에요. 누가는 그걸 빼버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지금 뭐냐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빵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누가는 그냥 어떤 실질적인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테는 거기다 영적인 걸 더하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테 공동체가 좀 더 마테의 교회가 누가의 교회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러죠? 부유한 교회였고 공동체보다는 관심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우겠지만 여러분 사회적 보금 소셜 가스페열이 누가 보금이 소셜 가스페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보금이라는 게 누가 보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는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누가에서 가난 실질은 가난이에요. 근데 마테는 그래도 영적으로 바쁘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의 어떤 복보다는 마테의 복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어떤 사랑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복 받는다. 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니까 부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여하더라도 마음이 이 가난을 어떻게 실제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그러니까 겸손함 그 다음에 자기 낯짐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괜찮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 기사에서도 이제 나타난다는 거 이걸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10시에 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